어제 산키도 머이를 한미약화 채채에 삶아가지고 찬물에 담궈놓은 거기에서 머이패를 껍질 벗겨서 식초하고 소금 약간 뿌리고 고추장 넣고 말을 좀 넣고 머이패로 새콤달콤하게 머이초무침을 했어요 엄청 맛있네요 이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그리고 지금은 닭을 푹 삶아가지고 오늘 닭고기 만둣국에다가 머이초무침에다가 머이피클 담을거에요 오늘 머이초무침하고 닭고기 만둣국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점심을 먹을거에요 그리고 이제 또 빈이 그 아침에 이렇게 빵 계란 계란토스트빵에다가 샐러드를 듬뿍 얹어서 치즈를 녹겼더니 아주 무근직스러운 건강에도 좋은 샐러드 치즈빵 지금 또 팬에가 이렇게 있네요 아빠만 먹고 우리는 아침도 안먹어서 그대로 있는 데다가 오늘 또 이렇게 머이 머이도 지금 삶아서 이렇게 사물에 담기고 피클하고 지금 이 아 아 아 닭국물에다가 이제 만두를 만두국을 만두국에다가 떡볶이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떡이 떡볶이 만두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